마치 운명과도 같은 만남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남다른 커플인 과연 재혼까지 하게 되는 걸까? 9.1 MBN 돌싱글즈 최종회에서는 최종 선택 3개월 만에 스튜디오에 다시 등장한 이다은 윤랑기 커플이 재혼하시겠습니까? 라는 돌직구 질문에 답을 내놓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10.1 MBN 동거 후 최종 선택에서 망설임 없이 예스를 선택했던 두 사람. 윤랑기는 자신 역시 친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았으나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다은의 3세 딸도 잘 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눈물로 진심을 고백했던 바. 10.1 MBN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연의 두 사람은 돌싱글즈 이 커플 중 가장 강조였다. 10.1 MBN 동거 후 최종 회에서 재혼 여부에 대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 10.1 MBN 성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두 사람은 언제나 그대듯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미 5가지 출연진 가운데 유일하게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나와 긍정적인 관계를 예고했다. 10.1 MBN 방송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이날 현재 관계와 함께 재혼 여부에 대해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10.1 MBN 윤란기는 37세 베개그랜드 시 이후로 약 4년 6개월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이혼했으며 4년은 없다. 33세 이다은은 입시 영어 강사로 1년 6개월 동안 결혼을 유지했으며 3살 딸이 은이를 키우고 있다. 34세 이다은 입시 영어 강사로 1년 7개월 부해합니다. 33세 이다은 입시 영어 강사로 1년 6개월 가능하신다. civ회 pull기에 딱 대 God Ped realidad לפ 다 Pac- subir 수 있다.